여러분들 솜석희 앵커이자 솜석희 JTBC 사장 문제가 저희가 고속버스를 타고 올 때 터졌어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제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어느정도 예상을 했던게 좀 멀리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적중을 했죠 뭐가 적중을 했죠 이거는 분명히 처음에 프리랜서 기자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나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화 돌렸더니 김웅 기자 제가 아마 지금 그날 제가 버스에서 읽어드린 거 있죠 버스에서 읽어드린 그 대화 내용이 녹취록 이었어요 녹취록 이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혹시 녹취록 들었어요 녹취록 조금만 들려줄게 아마 다들 들었을 거야 녹취록 조금만 들려줄게 조금만 들려줄게 손석희 사장님 방금 저한테 네 폭력을 행사하셨죠? 야 그게 폭력이야? 앉아 알았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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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가격하셨네요 아이씨 인정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해 사과하십니까? 미안하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더이상 뭐 뒤에 들을 것도 없는데 그날 목포에서 버스 타고 올 때 제가 읽어드렸죠 그게 이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어제 어제 제가 우리 버스에서 공개했어요 제가 우리 버스에서 들으신 분 버스에서 들으셨죠 2탄도 있고 그런데 버스에서 내가 이거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네 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제 입장으로 얘기해 줄게요 저는 저 녹취록을 다 듣고 다 듣고 둘이 뭔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김은 기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름 기자의 굉장한 어떤 명성이 있는 기자였어요 이 분이 라이언 앤 폭스라는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5년 뭐 이거를 차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보세요 이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말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2017년에 있었던 요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4월 16일날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에요 제가 보니까 주차장에서 손석희 사장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현장을 이탈을 했대요 이탈을 했는데 그 차 받친 사람들이 쫓아간 거야 쫓아가서 빵빵거리고 막 그래서 차를 고속도로에서 세웁니다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서 신고를 한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손석희 사장이 어 다음날 피해자들에게 뭐 150만원을 송금하고 합의가 됐다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뭐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된거죠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물고 늘어진게 어 김웅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아무리 줬다 그래도 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은 어 공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들치고 다닌거지 그러니까 제가 기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뭘 뒤지고 다녔냐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정보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생각 못하지 2017년 사건을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내가 볼때는 얘가 어떤 시사 탐사 보도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 2016년에는 어떤 걸 터뜨렸냐면 그 성매매 리스트 그런 것도 터뜨렸고 하여튼 뭐 비자금 문제도 터뜨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내용으로 어디서 들었겠어 당연히 경찰 이 자기 기자 생활 오래 오래 하다보면요 친한 경찰들 한두 명 꼭 있거든요 왜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력을 봤어요 제가 기자니까 알잖아 사회부를 거쳤어요 사회부 기자를 거쳤어요 사회부들이 어디 출입을 해요 경찰서 출입해요 경찰서를 출입한다고 사회부 기자들은 자기가 대부분 어디 경찰서라면 큰 데 있어 강남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이런 굵직굵직한 경찰서를 출입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알았냐 2017년 4월이면 벌써 1년 반 지난 일이잖아요 결국은 이 김웅이 그 다음부터 이제 손석희 사장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사회지도층 인사가 도덕성의 경종을 울릴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JTBC 사옥에서 손 사장을 직접 인터뷰를 했다 손 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행해서 비업무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결국 이제 동승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지 그래갖고 여기서 여기저기서 루머가 나와 뭐 안나경 기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손석희 사장은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 지금 그래갖고 진실 공방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갖고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어디까지나 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라이언 라이언 앤 폭스 이게 어떤 회사냐 어 이 사람이 뭐 탐사 보도 취재 같은 거를 좀 하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전 세계에 뭐 퇴직한 FBI 어 퇴직한 FBI 뭐 CIA 그런 사람들과 모아서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죄짓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뭐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우리나라에서는 벌금 얼마 구상권을 청구 당했는데 우리나라에 없다보니깐 잡아들이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야 거기에다가 아니면 각 우리가 요즘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원어민 교사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어 그런 일들을 어 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거야 런전절부터 이 회사가 내가 좀 봤어 이 사람이 이 라이언 폭스라는 회사를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2015년 7월 라이언 폭스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미국으로 빼돌린 재산을 찾는다든가 어 근데 이 회사가 어려워졌다는데 나는 주목을 했어 어 이 회사가 어려워졌다는데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웅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 로이터통신 경향신문 경향신문에 있을 때는 사회부 기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KBS 에서는 어 어떤 그 어떤 탐사 보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어 2016년에 그 재벌들 뭐 비자금 그런 것도 하면서 시사전활로 하면서 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그 그 근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께 제 판단은요 어 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녹취록 여러분들 다 들어 보셨죠 그게 뭐냐면 저는 저런 까마득한 후 제가 어 이 사람 나이가 지금 70년생이에요 손석기 앵커가 56년생이에요 제가 70년생이에요 무려 14년 차이 나는 애를 만나요 그것도 프리랜서 기자를 사장이 그것도 24일날 일식당에서 뭔가는 있어요 근데 만나서 저 내용을 보면 저 저 녹취록을 들어보면 뭔가 이놈이 뭔가를 잡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저놈이 갑에 갑 위치에서 손석기 사장을 대하는 거야 잘 잘 들어봐요 손석기 사장이 스타일이 저런 까마득한 후배에게 어 오히려 안죠 어 뭔가가 잡힌건 분명히 있어요 만나 주지도 않아요 원래 그쵸 어 잘 생각해봐 저런 까마 손석기 사장이 56년생인데 제가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저는 뭔가가 있는 거야 응 나는 근데 얘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가 중요한 거야 어 뭐 루머는 그 옆에 동승자 결국은 이게 입장은 뭐 후배였고 뭔가 그 접촉사고의 문제를 들고 와서 뭐 취업 청탁을 해서 거절을 했더니 그 문제로 됐다 반대로 에는 오히려 그 기사를 못 쓰게 하고 어 자기에게 취업을 도와주겠다 내가 그래서 뭔가를 제안해서 그 기사를 막으려 했다 지금 이 진실 공방으로 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석희 사장의 뭐 어떤 뭐 무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경찰의 수사 뭐 취업 청탁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뭐 나는 손석기를 뭐 보호하고 뭐 찌라시의 뭐 공작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지금 들어보면 손석희 앵커가 김웅이라는 까마득한 후보와 나누는 대화는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야 솔직히 그렇지 이거는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야 내가 판단을 하면 뭔가 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쟤랑 단독으로 둘이 만났다는 것은 제가 현직에서 무슨 특종을 가지고 손석희 사장에게 딜을 하려고 접근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 모습은 어 뭔가는 있어 그렇잖아 응 뭔가는 있는데 나는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이 김웅이라는 애가 굉장히 나는 의도가 나쁘다는 거야 그리고 왜 지금이냐는 거지 왜 지금 누가 김웅을 통해서 이 사건을 흘렸냐 나는 그거 그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손석희가 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팩트가 아니야 지금은 누가 이 사건을 김웅에게 흘렸고 왜 이 시기에 이 사건이 어디선가 누가 흘렸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뭐가 약점이냐 이걸 볼 그 사안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하나의 가시거리인 거야 무슨 말이죠 그거는 하나의 손석희 옆에 동성자가 누구냐 라는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을 갖는 거는 걔네들이 원하는 짓이야 진정한 진정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 감각이 있고 그런 분들이면 누가 2017년 4월에 있던 사건을 어떻게 이 놈이 입수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어 누가 2017년 4월 사건을 김웅이라는 그것도 현직 기자가 아닌 프리랜서 기자회가 어떻게 이 사안을 알았는지 아니 어머니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 무슨 말인지 알어 누가 손석희 사장이 접촉사고 낸 사건을 이제 와서 들쳐서 누군가가 이 사건을 냈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볼 땐 중요한 건 뭐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김웅 기자는 KBS에서 왜 쫓겨났는지를 봐야 돼 내가 왜 얘가 의도가 나쁜 놈이 나쁜 놈인 거 같냐 얘기하자면 잘 들어가요 김웅이 하는 짓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KBS에서 왜 잘라졌냐면 이 김웅 KBS가 경기도청 출입기자였어요 경기도청 출입기자 할 때 경기도 여성 공무원을 스토킹을 합니다 이 김웅 기자가 경기도 여성 공무원을 스토킹 했다가 이 여성을 폭행을 합니다 이 김웅 기자가 스토킹을 하고 이 여자를 폭행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고발을 합니다 이 여성이 고발을 해요 이 여성이 고발을 해요 이 여성이 고발을 하고 이 김웅 기자가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 오빠를 찾아갑니다 이 스토킹한 자기를 고발한 오빠를 찾아가서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하니까 이 오빠가 어떻게 해요 이런 미친새끼 그러면서 때렸어요 유도한거지 뭐 악질이라는거 무슨 말인지 알아 자기가 스토킹한 여자를 때리고 자기가 고발 당하니까 오빠를 찾아가서 쌍욕을 하니까 오빠가 때리도록 유도를 한거지 유도를 하니까 자기 오빠가 고소를 당했지 고소를 당하니까 동생이 고소를 취하를 해준거지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KBS에서 짤리네요 얘가 이건으로 KBS에서 짤리네요 제가 여기까지는 어 저는 여러분들은 손석기를 캘때 저는 얘를 캐요 음 저는 얘를 캐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만들었다는 어 이 김웅 기자가 만들었다는 라이언 앤 폭스가 재정상태가 되게 안좋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욕하고 싶은 거는 손석기 앵커에게 누구 이 정보를 누구한테 얻었는지를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김웅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봐봐 엄상섭이 엄상섭이가 뭐라 난 좋은 거지 왜 이게 프리랜서 기자 김웅한테 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언론사가 현재 가장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JTBS 사작을 어떻게 직격을 할 수 있겠어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프리랜서 현직 기자 소속이 없는 김웅한테 흘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안 그래 생각을 해봐 채널A한테 이걸 TV조선이나 채널A한테 흘렸다가는 JTBC가 또 갖고 있는 정보로 얘네들 가만둘 거 같아 개싸움이 나거든 그러면 가장 소속이 없고 KBS 출신이고 경향신문 출신이고 이쪽에서 보면 되게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이 사람 출신만 보면 성매매 리스트를 공개했고 시사 저널 보도를 통해서 재벌들의 불법 비자금을 폭로했던 사람이야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이력은 굉장히 괜찮아 누가 봐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할 것 같은 사람 같아 내가 출애할 때 글은 가장 소속이 없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사람을 찾았고 현재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가장 악화된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해 걔 누구냐? 그 모든 삼박자 현재 돈이 급한 사람 둘째 누구보다도 커리어가 좀 있는 사람 조선일보 출신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기사에 수긍을 할 수 있는 사람 셋째 소속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은 것 같아 이 정보를 누가 이 사람에게 줬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의도로 그게 김웅이었던 거지 이 중요한 소스를 이 사람이 취재를 해서 얻었을까? 아니지 프리랜서 기자가 어디서 경찰을 통해서 지가 그 현장에 없었다 그러면 누군가 이 사람한테 기사를 나를 흘려준 거지 누굴까? 그치 누굴까? 나는 검찰이라고 생각해 난 검찰이라고 생각해 난 이 사건의 배우는 검찰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는 검찰에서 이 사건이 흘러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시사타파 침청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끔 소름 돋잖아 왜 검찰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할 때 잘 들어봐요 양승태 사법농단 할 때 서영교가 나오지 그치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여태까지 언론에다가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슬쩍 공소장에다가 서영교 이구년 노천례를 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이미 양승태 대판 거래를 수사하는 와중에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야당의 정치인들이 개입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갖고 있던 정보를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정국민들이 양승태를 구속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끄으니까 양승태는 구속시키면서 검찰이 위상이 높아지지 그러면서 슬쩍 끼어넣은 게 뭐야 이구년 노천례 여당의 유력 법사위원장인 법사위원인 서영교를 끼어넣는 거야 그건 뭐야 나는 이 사건은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얼마 전에 조국 수석이 공수처 설치를 얘기했죠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국민들이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쵸 공수처 서명운동 끝나고 나서 터진 게 뭐야 서영교야 기억나 공수처 서명운동 하자고 나서 그 다음에 터진 게 서영교였어 나는 그건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연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 사건을 배우는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이 검찰 조직이라는 조직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위 이 김태우 사건도 여러분들 심각한 거야 문무일이라고 단정 짓지 마요 문무일이라고 단정 짓지 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를 좀 크게 보세요 크게 제 얘기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누구 이렇게 욕하라는 게 아니야 큰 프레임을 보라는 거야 나는 항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시기에 서영교가 터졌고 노천레가 터졌고 이기준 의원이 왜 터지냐 검찰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고 수사 자료를 갖고 있어 언제 터트릴지 기회를 갖고 있는 건들이 많아 수없이 많아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 더한 것도 터져요 검찰이라는 조직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잖아 영화에서 봤잖아 검찰 조직은 수십 년간 정치인들 비리 엄청나게 갖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니 뭐라고 할 때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왜 김태우 사건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실에서 김태우 사건은 신속하게 저거는 제압하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냐면 김태우가 어디 출신이야 검찰 출신이야 검찰 출신 수사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막 뱉고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검찰에 가서 김태우는 요만큼 있던 것도 이만큼 과장해서 검찰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자체 내사를 해요 조사를 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또다시 그럼 검찰은 이런 정보들을 언제 터뜨리냐 정보를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정권에 힘이 빠지면 터뜨리는 거예요 그쵸 정권이 힘이 빠지면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딴 쪽으로 얘기가 좀 갔는데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저도 검찰 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뭘 들여다보는지 저도 봐요 뭘 보냐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올 상반기에 엄청난 찌라시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한간에 들리는 소리들이 여권의 실세들이 개입돼 있다 이런 것들을 검찰들이 안 들여봤을 것 같아요 다 들여봤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 발표를 못해요 고마해라 디비자라 가서 자 영원히 자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정치를 알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아마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또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 검찰들이 내사를 하고 이것들이 막 하는 게 뭐이냐면 태양광 사건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작업을 태양광 사업을 엄청나게 추진했잖아요 그때 사실 여기저기서 얘네들이 얽히고 살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려는 쪽과 이 태양광 사업보다는 원자력을 하려는 사람들과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검찰이 얼마든지 이런 소스를 받아갖고 이걸 사건으로 만들려면 그냥 사건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지냐 이런게 언제 터지냐 정권에 힘이 빠질 때 무차별로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권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힘이 있을 때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의심해요 그럼 왜 지금 타겟이 손석기냐 왜 이 사건이 지금 손석기로 갔냐 손석기 앵커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많이 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들여받아 봤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로직스 사건과 이재용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깠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거는 삼성 사건을 말하는 유일한 뉴스였거든요 JTBC가 그건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는 JTBC의 손사장의 쓸모가 없어진 거야 홍석현이나 이 중앙이나 얘네들 입장에서는 손석기 내려와라 제 결론은 이제는 손석기 너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손석기를 이제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JTBC가 이제는 원래대로 조중동으로 가겠다는 거지 저는 어 결국 이 사건은 뭔가가 있어 분명히 있어서 어 그 사건을 끄집어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건을 부풀려 갖고 왜 그러자면 손석기 하면 깨끗한 이미지 신뢰받는 언론인인데 작은 접촉사고 하나만으로도 JTBC에게 엄청난 부담이면 송석기 성격이면 그냥 그만둘 사람이에요 음 한마디로 JTBC에서는 이제 이용할 거 다 이용해 먹고 됐다 이제 내려와라 너 거기서 가장 이번에 솔직하게 제가 별거 다 추리를 하죠 최근에 JTBC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JTBC 인사이동이 있었어 거기에서 엄청난 또 불만들이 있었거든 JTBC 인사이동 인사이동 이후에 각종 인사이동 이후에 삼성 보도를 많이 늘렸어요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홍석현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얘기들이 홍석현이가 뭐 정치 전면에 등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아마 찌라시들이나 그쪽에서 좀 나왔었어요 저는 이번 이 뜬금없는 손석기 2017년 4월 16일에 있었던 이 주차장 사건이 결국은 최근에 김웅 기자가 이제 들추기 시작했겠죠 최근에 들추기 시작하니깐 너 한번 보자 라고 얘기했고 그동안에 뭐 텔레그램 나누고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뭐 김웅 어디 출신 김웅 기자입니다 어? 누구지? 막 그러다가 제가 누구에게 뭐 이런 사건을 들었는데 직접 만나 뵙고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깐 손석기행 사장도 뭔가 찝찝한 게 있었겠지 그래서 와라 아니면 만나자 어?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고 어? 하여튼 저는 그 그렇지 김웅이 때리기에 유도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 김웅이 KBS를 잘리는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청 출입기자를 할 때 여성 공무원을 스토킹하다가 폭행을 하고 그 여자가 고소로 하니까 그 여자 오빠를 찾아가서 시비를 걸고 욕해다가 그 오빠가 때리게끔 해갖고 어? 얘가 다시 그 사람을 고발을 하면서 이 여자가 고발한 거를 고소취하를 하게끔 하고 그런 굉장히 머리가 요상한 놈이거든 결국은 이런 손석기 앵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 빠르고 인지도가 높고 굉장히 촉도좋은 앵커가 저렇게 까마득한 후배한테 녹취당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저자세로 14년 14 몇 년 몇 년 몇 년 후배야 5,6년생 70년생 14년 후배한테 저렇게 막 질질 끌려 질질 끌려가는 듯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거는 뭔가 있는거지 제가 보면 이제 손석기 앵컬은 JTBC에서 이용가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원에 손석기 나가라는 소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저도 개인적으로는 손석기 앵커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삼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 안그래? 일반 사람이 아니 나 후진하다 잠깐 봐갖고 1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해결했는데 뭐가 잘못했다고 이러면 돼요 손석희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그 이미지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 사건도 아니야 사실 난 솔직히 못 봤다 근데 누가 따라갔길래 아 후진하다가 몰랐는데 아 이게 접속사고나 그래갖고 그 다음날 보상을 해줬다 어? 보상을 해주고 이미 나는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거지거든 생각해봐 150만원 송금까지 해주고 합의까지 다 했고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딴게 아니야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고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손석희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무책임하게 떴다는 도덕적인 경종을 일으켜주고 싶었다는 거야 이거는 뭐야 손석기니까 당하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이거 일반 사람이 올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손석기 앵커가 나는 저 녹취록 대화를 보면서 뭘 웃겼냐면 분명히 열받았고 아유 그렇게 살지 마라 어? 새끼야 이렇게 했을 거 같아 내가 아는 거는 손석기 앵커가 뭐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너 이 새끼야 응?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그따위로 살지 마 이 새끼야 이런 거를 얼굴 두대 때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아팠냐? 이거밖에 안 돼 한참 선배가 너 이딴 걸로 나 지금 뭐 협박하는 거냐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그따위로 살지마 이 정도인데 어 손석기 앵커는 그게 아팠냐? 아팠다면 내가 사과하마 정말 이건 의도적인 거라는 거야 응 한마디로 여러분들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면 저렇게 개기지도 못해요 응? 이거야 너 이 새끼야 응? 니가 이 새끼야 기자야? 니가 기자야 이 새끼야? 브로커지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같아 내가 보면 네 그래서 결국은 손석기가 니가 아팠다 그러면 진짜로 남을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주먹으로 쳤다 그러면 니가 그게 아팠다라는 말이 나와? 못 나와 앞뒤 정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때린 사람이 세게 따랐다고 생각하면 니가 그게 아팠다라면 내가 사과하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손석기 앵커는 이거를 아프라고 때린게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려는 이런 식으로 때렸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너 이 새끼야 응? 그따위로 살지마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네 병원 진단은요 여기 턱이 흔들려요 그래도 나와요 어 조금만 하면 2주 나오고요 여기 턱이 좀 흔들려요 그러면 3주 나와요 4주 이상 나오면 엄청난 거고 응? 내가 볼 때는 그치 접촉은 있었지 응? 접촉은 있었지 접촉은 있었지 응? 내가 볼 때는 얘가 김윤이라는 애가 과거 이력을 보면 제대로 엮은 거지 저런 새파란 놈한테 새파란 건 아니지 손석기 입장에서 보면 새파라지 나이가 50이니까 70년생이니까 저렇게 녹취 당하고 저런 것들을 당한 거 보니까 뭔가는 있어요 뭔가는 있는데 그거를 문제 삼으려 그러니까 손석기는 어이가 없었고 니가 도대체 뭘 들었길래 그러냐 만나보는 과정에서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는 게 지금까지는 제가 제 촉으로 제 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제 말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고 현재 일어났던 검찰 수사 경찰 왜 손석기인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좀 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 이 사건은 좀 뭔가는 있어요 100% 없으면서 손석기 앵커가 저 자리에 나갈 일도 없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후배 까마득한 후배랑 이렇게 저 자세로 얘기할 일도 없고 뭔가가 있는데 네 그거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지만 손석기 앵커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뭔가가 뭘까요를 알아보는 시민이 되면 안 돼 그게 그게 뭔가가 뭘 뭔가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조중동이 하고 싶은 말을 응원해 주는 거야 누가 그러면 이제와서 2017년 4월 16일날 이 정보를 김웅이 어떻게 알았냐 2016년 17 2017년 4월에 있었던 이 문제를 누가 김웅에게 가르켜 얘기를 했고 왜 이 시기에 김웅이 손석기를 찾아갔냐 그거에 더 관심을 둬야지 여러분들도 가실거리로 그 옆에 누가 앉았냐 그럼 걔네들이 그거를 원하는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또 두 번째 가설은 손석기 손 회원 의원 이 언론들이 출구 전략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언론들이 선회원 죽이기로 했는데 출구 전략이 없어 근데 뭔가 출구 전략이 있어야 돼 그래 갖고 이거 뭔가가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보면 쓸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너무 손석기 앵커가 만에 심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너무 공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참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서 참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인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